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오락가락해 맨투맨 찾다니 덥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티셔츠 찍는데 추워 오늘 왜 이렇게 춥니? 오늘은 개인적으로 티셔츠 스웻류 하면은 제가 항상 찾아보던 브랜드 아웃스탠딩과 함께 하는데요 호불호가 좀 적은 디자인의 티셔츠들이 많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영상이 올라간 오늘부터 15% 할인을 해주시기로 했으니까요 30일까지니까 할인 받으셔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티셔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제 추천 픽을 추려보고 요런 티셔츠는 어떻게 코디하면 될까도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? 우선 프린팅도 프린팅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웃스탠딩의 면 티셔츠는 굉장히 오래 입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사서 입었는데 사실 오래 안 사도 될 만큼 튼튼해요 원단감도 부들부들 탄탄하고 고밀도 30수 2합을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 베이직한 그런 면 티셔츠 그리고 프린팅도 빈티지 나염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그 빤딱하게 두껍게 올라간 프린팅이 아니라 티셔츠에 머금은 듯한 프린팅 요게 좀 싼치 안 나는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일부 티셔츠에는 플로킹을 사용해 주셔서 요게 입체적인 표현도 되지만 요게 빨면 빨수록 살짝씩 크랙되는데 그게 빈티지해지면서 분해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받아보셨을 때 넥라인이 입을 때 조금 타이트하네 싶으실 수 있는데 나중에 먹느라 하는 티셔츠만큼 후줄근하게 없는데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여러 번 시도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웃스탠딩에는 티셔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라인별로 티셔츠 프린팅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좀 더 빠르게 내 취향을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라인은 가장 무난하다 싶은 VOC 라인 아웃스탠딩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라인이 바로 요 라인이에요 요 프린팅은 맨투맨으로도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의 아치형 로고가 들어가는데 레터링에 뽀짝한 컬러감들을 사용해줘서 심심하지 않은 티셔츠들 그래서 여기서 출입한 제 취향의 티셔츠들은 바로 요 티셔츠들입니다 아무래도 무난하게 입으실 거는 화이트, 오트밀 컬러, 그레이 컬러 요런 거겠죠 하지만 햇살 좋은 여름에 컬러 뽀짝한 티셔츠를 이렇게 딱 입어주면 그 컬러에 맞춰서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꼭 음식 먹다가 국물 흘리는 연집자 같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께는 차라리 이렇게 채도감 있는 걸 추천드려요 알았지 연집자? 맨날 흰색만 나잖아 그래서 출입한 제 추천 티셔츠들은 또 요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음 라인은 ATH 라인, 아틀렉틱 라인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트렌디한 프린팅 요소가 들어간 티셔츠 라인인 것 같아요 클래식한 폰트에 스포티한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들이에요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야외활동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요즘 러닝할 때는 요런 티셔츠 헬스할 때는 또 요런 티셔츠 뭔가 되게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? 좀 억지야 나도 알겠어 근데 요즘 트렌드가 약간 이런 운동, 헬스, 건강 그런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뭐 저는 운동은 하지 않아서 뭐 여러분들 그런 요런 포인트 뽀짝하죠? 그래서 요 라인에서 추려본 제 취향의 티셔츠들입니다 확실히 그림도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유니크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M.I.L. 라인, 밀리터리 라인이에요 아메리칸 캐주얼이나 아메카지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좋아할 프린팅이 좀 들어간 티셔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 느낌보단 과거의 마크들을 사용해서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제 추천 픽은 바로 요 제품 분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추려본 티셔츠들이 여러분들이 빨리 좀 귀찮지 않게 쇼핑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살 때 고민하신 건 분명 사이즈감 다양한 모델들의 핏감을 보이고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프린팅 티셔츠를 구매했으면 어떻게 코디를 하면 내가 좀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까 나 도대체 날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, 저녁으로는 춥거든요 그럴 때는 얇은 바시락 파카, 아노락, 바람막이, 수리지법 요런 거를 활용해주시면 돼요 이럴 때 프린팅 티셔츠를 입었을 만큼 조금 더 악세사리를 활용해서 모자 같은 거 써줘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분명 단품으로 티셔츠를 입겠죠 무지 티셔츠도 괜찮지만 프린팅을 입으면 조금 덜 심심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면 팬츠, 데님, 나일론 팬츠 같은 거랑 잘 붙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우터도 없어진 마냥 너무 티셔츠 바지 하면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모자, 가방, 혹은 셔츠를 아우터마냥 걸쳐서 소매 롤업하고 요런 것들도 활용하셔서 다양한 연출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티셔츠 하나 사서 여러 코디해야지 그리고 날씨가 더 더워지면 요런 프린팅 티셔츠에 반바지면 코디 끝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방, 모자 요런 거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반바지를 입는 더운 시즌이 오면 햇빛이 진짜 찡찡할 거거든요 그때 내가 버렸어요 팝한 색감의 티셔츠 컬러 딱 입어주면은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보다 컬러 티셔츠 입은 사람이 눈에 들어와 어차피 여름 내내 주구장창 티셔츠 입으실 거 다양한 컬러감의 티셔츠도 활용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옷이 좀 짧아지고 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악세사리, 팔찌 같은 것도 활용해서 조금 더 무드를 살려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목걸이, 팔찌, 프린팅 티셔츠에 얹히셔도 돼요 그리고 프린팅 티셔츠 캐주얼한 느낌 나기 때문에 튜닝과도 연출하셔도 됩니다 무지 티셔츠랑 입어주면 깔끔한 튜닝 패션이 되겠지만 프린팅, 나만의 개성을 좀 뿜뿜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린팅 티셔츠인데 그거랑 매충해지면 사진 찍었을 때 그 갬성이 딱 드러난다고요 딱 가면 티셔츠 딱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반바지랑 프린팅 티셔츠도 적극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바지 싫어할 수 있는데 다리 꼭 안 입어도 되거든요 진짜 뭐 털 있으면 오히려 좋아 더운 거 알아요 그러니까 반바지에 반팔티 딱 시원하게 입고 즐겨보세요 추천 자 이렇게 해서 제 기준 유행을 타지 않을 것 같고 사실 나이대도 많이 타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입어보니 오래 입을 수 있었던 브랜드 아웃스탠딩과 함께 했는데요 여름 시즌 다가오면서 어차피 주구장창 티셔츠만 입어야 되는데 무지 티셔츠만 고집하지 마시고 가끔 프린팅 티셔츠로 캐주얼 뽀짝한 맛도 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한 제품은 입어보셔야죠 가장 인기 많은 올림피아 제품 다섯 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제 취향 브랜드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내 취향이어야 해 이거 입자 어? 퍼플 퍼플 어? 아! I like it! 퍼플 퍼플 핫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